오늘은 그는 나보다 옳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본문입니다. 뭔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스토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면 정말 엄청난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다루기도 어렵고 또 설명하기도 참 불편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문맥상으로 보면 창세기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다라고 시작하고 있고 39장 처음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다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7장에서 39장으로 내용이 바로 넘어가도 될 건데 왜 굳이 창세기 38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요셉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내용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과 비교하는 형제들의 모습, 형제들의 대표가 바로 유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말씀 보면 요셉과 유다의 내용 전개가 비슷합니다. 요셉은 헤브론을 떠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유다는 헤브론을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바레 안에 유혹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말이 낳은 아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성경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도적인 상황과 형편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회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죠. 인물 공부를 먼저 하겠는데 유다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죠. 열두 아들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집하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죠. 내가 어느, 할렐루야, 어느 구에 속했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속감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집하에서 태어나신 거죠? 유다 집하라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아들은 사실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요셉 집하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유다 집하에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49장 10절인데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정하리로다. 규는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고 신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메시아의 오심이 앞으로 유다의 자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유다 자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왕, 이스라엘의 왕 그럼 누굽니까? 다윗이 유다 집하에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되고 또 내려가서는 예수님도 태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3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남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히라는 이방인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난한 땅에 가서 그가 제일 먼저 향한 것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방인 친구 히라를 사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또 아내를 맞이하는데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어떻게 하고 연애하고 그냥 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유다 마음성은 내가 마음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친구도 내 마음대로 사귀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였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 이런 모습을 통해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 소견의 오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교만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죠. 오늘 유다가 그가 헤브론을 떠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지금 나의 삶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가나한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사귄 친구의 이름이 히라라는 친구인데요. 오늘 38장에 보면 그 스토리가 바뀌는 분기점마다 이 친구 히라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가나한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사귄 친구가 히라였고 나중에 보겠지만 유다가 아내의 죽음 이후에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가는데 그때 히라를 찾아가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그만 유다가 다만을 범하게 되는 실수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유다가 자신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친구를 보내서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보내는데 그때 또 히라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알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행할 때에 누구의 조언을 듣고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유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친구 의지에서 친구 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주로 누구랑 대화하고 또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두 기중한 영적인 친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 우리 영락 장롱의 성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해주고 서로 도움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유다는 그가 세상에 무슨 결정, 힘든 일 있을 때 세상 친구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주님께로 나오시고 그 문제를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풀어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직원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유다에게는 새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의 이름은 엘이었죠. 그 장자 엘을 혼인을 시키는데 6절 말씀에 이렇게 갑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여기서 이제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만. 이 장자 엘이 하늘 앞에 범죄하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어떤 악함으로 죽음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형이 먼저, 형이 자녀가 없이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어서 그 가계를 이어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유다도 그 동생에게, 오난에게 이렇게 형의 아내와 결혼해라라고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후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내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라는 것은 자손을 갖게 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합니다. 왜 거역했느냐, 이런 이유죠. 오난이 형수와 혼인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가정의 가문의 모든 재산과 장작권은 오난과는 상관없이 형의 가정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난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재산도 형의 가정을 가는 것이고 장작권도 형의 가정을 가는 거니까 오난의 마음 속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형수와 아이가 없으면 이 모든 재산과 장작권이 나에게 오겠지 나는 마음에 형수와 아이를 갖지 않죠. 신명기 2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심지어 이름도 자신의 이름과 상관없는 형의 이름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난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거예요. 아버지가 씨가 있게 하라라는 명을 거역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지금 이것은 오난이 아버지 유다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씨가 있게 하라라는 것은 가게를 이어가라는 건데 가문을 이어가라는 건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도 참 곤란해진 거예요. 장남 엘 둘째 오난이 죽었어요. 이제 막내 셀라만 남았어요. 그럼 이 다말의 며느리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셀라를 또 남편으로 맞이할 걸 기다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게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는 셀라마저 며느리 다말과 혼인시켰다가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셨죠?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며느리가 말이야, 우리 아들을 이렇게 아한다, 잡아 먹는다는 이런 표현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다가 이 셀라를 다말에게 남편으로 허락하지 않죠. 다말에게 너는 처갓집에 갈 사람, 그리고 친정에 갈 사람. 그러면서 셀라가 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남편으로 허락하겠다라고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를 다말과 혼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유다의 부인이 죽게 되었죠. 부인이 죽고 나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또 슬픔도 있고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또 그 가난의 친구 히라를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딥나에서 그만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 다말이 자신이 창녀인 것처럼 숨기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유다는 이 다말이 여느리인지 모르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창녀와의 하룻밤을 보내면서 뭔가 지불해야 되는데 소위 캐시가 없으니까 담보를 맡기고 있었어요. 그 담보가 뭐냐?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궁금하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시면 잘 나와야 했어요. 차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막장 드라마가 벌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친정에 가있던 며느리 다말이 음행하여서 행음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전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로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가 나서 끌어내어 죽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받았던 담보물을 보내게 되죠. 이 담보물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것을 보고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오늘 사건의 반전이 펼쳐지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 이 순간 유다가 깨달은 것은요. 이겁니다. 8절 말씀에서 아까 내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 가문의 씨를 이유라라고 하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유다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다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오히려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왜 유다에게서 씨가 반드시 있어야 했을까요? 그 답은 누가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야 되었기 때문이죠. 다말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림의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죠. 왜 다말이 옳은가 내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말은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동참했던 여인이었죠. 그에 반해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를 지키려는 데만 급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영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그 영적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말이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 모습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 28절 볼까요?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 혼자라 하고 홍색 씨를 가져다가 그 손에 메웠더니 설명을 보면 이럴 상황이에요. 다말이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먼저 첫째가 태어났는데 손이 나온 거예요. 삼파가 첫째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손목에 홍색 씨를 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손이 다시 쑥 들어가고는 그 다음에 둘째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손이 먼저 올라왔던 이 아이가 첫째입니까? 아니면 손이 들어가고 두 번째 몸이 쑥 나온 아이가 첫째입니까?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손이 먼저 나왔던 아이를 첫째로 표현하고 있고 몸이 나중에 나온 아이를 둘째로 표현하고 있어요. 29절 보시면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삼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야곱가에서 나올 때 그죠? 이 집안은 대단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난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레스라는 이름에 우리가 집중해 보셔야 돼요. 베레스가 누구냐? 룩기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일어 아니라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하면서 쭉 하다가 22절에서 오벳은 2세를 낳고 2세는 다윗을 낳았다. 결국 다말이 낳은 둘째 아들 베레스의 그 피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더 이어서 마태본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쭉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 믿음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어머니 누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라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사라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의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아름답고 대단한 인물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참 어떤 부끄러운 상황에 있던 사람의 이름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결론적으로 교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씨가 있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다말. 씨가 있게 하라는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유다의 모습보다 옳다라고 우리는 깨어낫는 거죠. 자, 여기에 교훈은 이런 것이죠.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과 가문의 믿음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믿음이 이어지는 사명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믿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약해져 있으면 믿음을 이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의 후사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어지고 양육하고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 영락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공동체와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자녀 세대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그렇고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동성애 이슈라든지 마약, 총기 사고, 너무나 세상과 환경이 혼탁합니다. 젊은 세대가 신앙생활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 상황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는 더욱더 많이 없죠. 점점 믿는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회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1당 100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한다. 우리 자녀 세대는 어쩌면 우리는 100이라면 자녀들은 1일 수 있어요. 버겁죠. 그러나 1인 이 자녀에게 우리는 믿음을 몇 배로 키워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몇 배? 100배, 할렐루야. 믿음을 100배로 키우는 거죠. 그러면 비록 한 명이지만 그 자녀를 통해 믿음을 경고히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락성롱이 이런 소망을 간직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혹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지금 우리 형편이 우리 조건이 녹록치 않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곤면드리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씨가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이어가시겠다 명령하실 때 다말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회에 동참했지만 유다는 체당적인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영락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우려가신 그 믿음을 먼저는 경고히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 믿음을 더 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꿈을 버리지 않으며 끝까지 품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락장로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믿음이 강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